오늘의 바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떨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정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도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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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높이 고하네 제자들 모두 상태를 바라 제자들 모두 상태를 바라 제자들 모두 상태를 바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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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한글자막 하도 약해서 스스로는 등재룡 찬송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나같은 우리의 연약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대통령이 너무 급해가지고 오페나하이머를 불러가지고 너 빨리 빨리 저 지금 히틀러보다 이 핵폭탄 빨리 만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하이머가 전국에서 유명한 과학자들 빨리 소집을 해가지고 당시 최고 과학자들 함께해가지고 나치가 먼저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나치 히틀러 핵을 먼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전세계 초토화 될 거 아니에요 3년 만에 원자탄을 그렇게 개발했습니다 개발하고 나니까 히틀러는 이미 죽었어요 자살해버렸어요 쓸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계속해서 일본이 미국을 괴롭히는 거에요 증왕을 하는 겁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가 해버리니까 즉각 항복했잖아요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히로시마 상공 570m였어요 딱 털어뜨리니까 도시의 70%가 없어져 버렸어요 도시의 아예 70%가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14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가사키에 들테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생존자들은 살아있는 사람들마저도 치명적인 과상을 입고 방사능에 노출이 되었다 이 원폭의 방사능은요 한 번 노출이 딱 되는 순간에 직간접적으로 피부 깊숙이 인체 깊숙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방사능은 유전 장애를 낳은 후손들까지 자기가 낳은 아이는 말것없고 그 자식 자식까지 끔찍한 상황을 초래하는 원자폭탄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립니까 인간이 만든 원자폭탄의 이 방사선도 단 한 번 노출되어 이 피폭 이 당사자들이 그 후손들까지 그 후손의 후손까지 여파를 그렇게 미칠 정도로 강력하다고 하면 하물며 사람이 만드는 이 지혜 지혜가 이렇다고 하면 전능해진 지혜자 창조조 하나님 지혜에서 나오는 영적 방사선 영적 방사선 복음의 광채를 한 번이라도 쪄인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있다 놀라운 변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의 광채가 이 거룩한 이 방사선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내 자식들 내 후손들까지 쫙 사단은요 이거 알기 때문에 치료하게 방해합니다 이 복음 못 깨닫도록 이거 제대로 방사선 영적 방사선 쪄어버리면 이 후손줄까지 쫙 은약 전달되기 때문에 이거 못하도록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절대 복음 못 깨닫도록 심지어 교회에 나와 앉았는데도 못 깨닫도록 은혜 못 받도록 말씀 섬기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공작을 지금 이 시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곤두오스 사장 사설에 이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아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모든 문제 해결자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 여러분 원자폭탄은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지만은 복음의 광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생명의 빛이시다 이 복음의 광채를 실제로 쬐 뿐만 아니라 쬐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이 복음의 광채를 쬐 쬐하면 끝나는데 우리의 존재 이유가 이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거예요 복음의 광채를 저 사람에 한 번만 비치면 저 사람 살아나고 저 후손들이 다 가물이 사는데 이게 우리 존재 이유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 뭐라고요 뭘 먹을까 뭘 입고 어떻게 살까 불신자들이 구하는 그런 거 구하지도 마 내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의 광채를 비춰 전도자의 삶을 사라는 것이요 영재모드 성도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이제 지역 민족 이삼천나 오천조까지 전세계 이 작은 교회가 이 강서구에서 이 적은 가윌리에서 땅 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추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완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하여 조사사 그에 나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짓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말씀의 정인들이 되게 하여 조사사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것 다 말씀 성취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영적 방사성을 이 방사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조사사 이 방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쬐어주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조사사 예수의 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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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